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그렇게 문제 같지도 않은데요. 이거는 외부에서 블렌더를 통해서 20kJ의 1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내부 에너지 변화는 20kJ 상승이죠. 그렇죠?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왔다. W가 마이너스 20kJ이다.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. 그래서 Q-W는 델타 U인데 Q는 0이고요. W는 마이너스 20이에요. 그래서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0kJ이 바로 델타 U다. 이런 거 그냥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